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KMS 공입니다. 오늘은 제가... 한인 축제의 날이 왔고요. 여기가 번호비에 있는 스왕갈스타지움인데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한국의 축제에서 아마 저희가 공연할 겁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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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란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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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K2 밴드는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만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Okay, it was a very amazing show, right? Okay, we are back to the K-pop contest again. This time it's K-pop contest group C. Let's go! The picture of all of us! 이제 뭐 행사 끝난거 같고요. 전 시대가 살짝 업로드해서 편집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